오늘은 아침 7시입니다 우리 호라지가 어디 캠프를 간다고 걸스카우 캠프를 간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내려다 주려고요 로케이션 전 어색해 갔던 곳 다군방 어디에 있는 리조트라고 그러거든요 일단 가봅니다 프리퀄 사투리 도시로 지민 지민 아stein 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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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은 님이 가벼게 그냥 가벼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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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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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탈출을 몇 번 해갖고 도저히 그냥 풀어 놓고는 못 키우겠더라구요 요기 전에는 저기 수영해서 건너서 절로 도망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우리 깜자는 얌전한데 저놈은 천방지축이더라구요 여기 뛰었다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저쪽으로도 수영해서 넘어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못 먹어 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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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엄마 엄마 35 아사 35 아 35 바이밍 트위스트 트위스트 먼테리지 트위스트 트위스트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구독자님이 다바오 놀러 오셨는데 제가 한 두어번 만나봤습니다. 저희 주문도 해주시고 그때 입었던 청바지가 굉장히 이뻤길래 지나가는 얘기로 청바지 핏이 좋네요 라고 했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들어오실 때 하나 사 갖고 오셨더라구요. 제가 입으라고 허리까지 사이즈를 물어보시길래 38이라고 그러니깐 제가 좀 크게 입거든요. 원래 딱 입으려면 마칠려면 36인으로 입는데 그랬더니만 저기 새 거를 하나 사다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워싱을 한번 하고 오토바이트 할 때 좀 입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잘 입겠습니다. 이거 새 거예요. 중고 아니에요. 새 거를 사 갖고 오셨는데 제가 워싱을 한번 한 겁니다. 지금 역시 딱 맞네요. 사이즈가 차제가 잠 보고 들어오는데 뭐 사올까 지금 물어보겠는데 왜 물어봐. 왜 물어봐. 왜 물어봐. 왜 바베큐가 없대? 왜 dob minut이 없대?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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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와라 장비 oj 이 친구도หaging 예시도 오수수 냐 와냐 와냐 볼까 코인 핫도그 지금 스포츠 스포츠 음 stirred 이제 댄스 드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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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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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